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확실한 경기 회복 징후가 없이는 예측만으로는 금리 인상에 앞으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조기 테이플링,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한 유동성 횟수에 대해서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3월 17일 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 유지를 담은 연준 성명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간단한 설명을 더하면 이것이 시장과 굉장히 큰 차이죠.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거칠 것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취소된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은 적절하고 유효하며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통화정책을 선회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완전고용달성 같은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채큰 매입을 줄여나가 축소하면서 결국은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미리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호를 주겠다 이런 약속도 냈습니다. 파울 의장의 아주 긍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발언 때문에 다우 존슨은 약 189포인트 3만 3천을 통파하는 그런 아주 호조의 시장을 행성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파울 의장은 시장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향성에 따른 조기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정책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과연 정책당국자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이 방향 손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존 정책을 고집하게 될까 이런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책당국자가 아니라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때 채권왕으로 불리웠던 빌 글로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 정책당국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장에 근접해 있는 인물답게 파월 연준 의장의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다음은 앞으로 상품 가격 상승, 달러와 약세, 경기 부양 위주의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영어로는 will spark inflation입니다. 불을 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2%를 밑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동안 2%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이미 3에서 4% 앞서는 숫자가 기다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점점 더 심해질 거로 분명히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관계가 하락을 하는 거죠. 빌 그로스는 최근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이미 과속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압박이 압력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는 정책 당국자들과 달리 시장의 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힘에 더 큰 그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 경우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와 이미 저장된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파워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인 10년 BEI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난 3월 16일 2014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은 2020년 4월 바닥을 친 이후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40%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클로스는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그런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을 수정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란 것이 그의 약속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60년 이래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뜨거운 상태로 몰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은 파월 의장의 기대나 예상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즉 정책 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물가 상승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파월 의장의 약속이 또 예고가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의 인터뷰의 핵심을 압축해서 정당하면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에서 4%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시점에서 파월 의장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잠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현재 정책을 수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빌 클로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의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바로 결론입니다. 현장을 훨씬 더 생생하게 담은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발언이 정시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를 항상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은퇴에서 여유 있게 자신의 자산을 운영하는 빌 클로스 입장에서는 앞뒤 좌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소신껏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의 소신 발언에 담긴 뜻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